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도경수 씨. 와, 엄청나 황호성호가 되게 입장에 들고 계십니다.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중앙도 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와주시고요. 그리고 도경수 씨가 자리에 있었는데요. 터널 응원의 멘트 한 번 들어봐야죠. 안녕하세요. 네, 하정우 선배님 시대로 왔고요. 터널 영화 재밌게 보고 정말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도경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